안녕하세요 캐나다 맑은하늘 입니다. 오늘은 저희 강아지 릴리가 동료병원에 왔구요. 저기 지금 안겨 있는데 저기요 병원은 사실 사람도 그렇지만 오기 싫어하는 곳인 것 같구요 이제 들어갑니다 저희가 가는 곳은 코너스톤 애니멀 하스피털이라는 곳이고 참고로 온타리오에서 수의사가 되려면 구에프 대학이라는 곳 한 군데에만 해당 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부를 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가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동물을 좋아하거나 혹은 동물 관련 수의사가 되는 것을 희망하는 학생들 있으면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캐나다에서 맑은하늘 캐나다 동물 이야기 짧게 해보고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쉽게 해볼까요? 한번 더 해볼까요?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? 스케치만 해결하거나 에이프트에 대해